이근.. 저거 뭐야 에어드랍 누가 에어드랍 했네 어 방금 중앙에 있다네 에어드랍쪽으로 간다 이거.. 여기로 떨어질거 같은데? 이 중앙쪽으로 저 어디로 오는거지? 왜 일로 오지? 그니까 형 좀 준비해봐 왜 일로 오지? 어 에어드랍 저 뒤에도 하나 더 불렀어 어 야 다행이다 이러면 이제 유저들이 야 기가 막히게 아이디어 좋네 하나 에어드랍 부르니까 하나 더 부르네 둘 중에 둘 다는 못 쳐들어오니까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장비가 제일 안좋아 근데 저거 최악이다 여기로 떨어진다 쟤네들은 일단 최악이다 왜 일로와? 여기로 떨어졌어 여기 홀홀 뒤쪽 여긴데 어 저 이거 중앙홀 바로 뒤로 떨어졌는데 그니까 중앙홀 뒤쪽으로 떨어졌어 쟤는 에어드랍을 그냥 하늘에서 던지네 저거 스킬인가보다 더 좀 센 놈인가 아냐 뭐 스킬 저걸 했나봐 어 또 온다 잠깐만 여기 아냐? 똑같은데 같은데 아냐 아냐 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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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달러 어 만 조금 더 뒤쪽이네 쟤네들 둘이 싸우겠다 자 둘이서 서로 에어드랍을 안 먹고 싸우겠다 어 저기서 좀 싸우길 기다렸다가 아 우리가 이럴때 형 저기 스나 아니 저기 뭐야 화살 저기까지 안 났지? 어 안 닿았다 어 몇 명 남았는지 한번 환을 좀 보자 거의 이제 됐어 일곱 명 아까 일곱 명 남았네 일곱 명? 저기서 안 싸울 리가 없는데 개 웃겨 우리 숨어있는 것 봐 응 우리 아까템이었으면 좀 몰랐는데 우리 쫄아졌어 우리 지금 망치밖에 없어 우리 지금 어 한 번만 아까 그 자리 오케오케오케 어 쟤 쟤 무전기 보고 있다 아 그럼 우리 우리 어디있는지 알텐데 화살 왜 쏴 쏘지마 쟤 알아 쟤 우리 어딘지 알아 일부러 여기 유인하는거야 지금? 60아웃걸음 어 쟤 쟤가 지킨다 60아웃걸음? 쟤 지금 무전기 보고 우리 여기 있는거 알고 있어 좀 소름돋는다 좀 소름돋는데? 어떡하지? 어 앞에 있다 돌 뒤에 저 왼쪽 돌 뒤에 있어 지금 어 오케이 왼쪽 돌 아 오케이 어 저 돌 뒤에 있었거든 형은 거기 보고 있어봐 잠깐만 어 쟤 안 움직인다 쟤도 아는거야 여기 쉽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걸 어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약간 무모하게 오는 놈들이 꿀재민네 어 움직인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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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근처에 돌 근처에 돌 근처에? 어 돌 근처에 딱 붙어있다 어 돌 뒤에 딱 붙어있는거 같애 어 어 쟤도 저기 있는거 알고 어 쟤도 저기 있는거 알고 우리도 알아 우리도 알아 다 됐다 나 이거 한마 버리고 어 이것도 한번 해야겠다 형 무기 없어 그러면 근접무기 나밖에 없어 좋은거 나와야돼 이거 무조건 무조건 근접무기 나와야돼 제발 야 근접무기 좋은거 나와야돼 제발 제발 오 나이스 야 베이스볼 빠다 어 좋았어 좋았어 좋아좋아 좋아좋아 오케이 오케이 3티어 3티어 베이스볼 빠다 나왔어 3티어 나이스 뒤졌어 야 마보다 망치져 오케이 자 빠다 왜 망치져 나 활 있잖아 나는 형 독가스 빠져 독가스 독가스 눌렀어 야 빨리 빨리 뛰어 야 빨리 공중으로 올라가 빨리 뛰어야 돼 앞에 뛰었어 절로 가야돼 절로 가야돼 마보다 야 야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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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영리한 자식들 와 여기서 독가스를 퍼뜨렀네 아 독가스 퍼지는걸 못봤네 아 독가스를 퍼뜨렸어 얘네들이 여기 있다는걸 알고 우리가 그랬잖아 아니 아니 이게 시간대서 퍼지는거야 형 조심해 근처에 있어 근처에 형 빨리 그거 만들어 어 근처에 막 싸움소리 엄청나 그런데 정말 다행히 관전모드 형 형 도망가 형 빨리 두개만 만들고 도망가 빨리 만들고 도망가 형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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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빨리 빨리 만들어 밴드 빨리 만들어 어 오른쪽 밑에 보면 메뉴 바로 위에 있는거 있잖아 어 그거 눌러 그게 관전자야 그게 관전모드야 아 스펙 스펙테이트 어 저기있다 어 눌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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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여기있는거 알아 형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아 체력 한 60정도 된다 형 웬만하면 나무 하나 더 만들어 나무 하나 더 만들어 어 어부지리 하지 말고 어 오른쪽에도 한명 있다 오른쪽에도 한명 형 뒤에 지금 뒤에 독가스와 뒤에 독가스와 뒤에 뒤에 독가스 바로있어요 야 괜찮겠다 더이상 안와 오케오케오케 아 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 오 나이스 지린다 형 어 맞다 맞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어 침착해 침착해 나도 좀 봐줄게 나네 형 뒤쪽 봐줄게 아 나이스 으쌰 아 나이스 으쌰 어 역시 역시 어 생존게임은 어 그 다음 야 숨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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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밴드 만들어 그렇지 아니 화잘 만들어 그렇지 화잘 만들어 형 오른쪽에 아니아니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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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 아 나 지금 방금 화를 흘려가지고 화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 괜찮아 지금 상황 괜찮아 오른쪽에 한명 있는데 내 뒤 봐줘 내 뒤 봐줘 어 내가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형 빨리 만들어 괜찮아 어 내가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내가 형 가방이야 가방 어우 뭐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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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눈치 못채고 있어 아직 눈치 못채고 있어 야 오른쪽 좀 멀리쪽에 두명있고 어 지금 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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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만들어 괜찮아 어 움직인다 형 형 형 가스오는거 같아 가스오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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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해 가스오는거 어 가스 뒤에 왔잖아 지금 계속 퍼지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점점 퍼지는거야 지금 너무 너무 안가도 될거 같아 너무 안가도 될거 같아 형 거기까지만 해 체력 많이 없어 체력 많이 없어 어 여기다 아 내 무전기 샷에 넣고 왔어 아 형 무전기는 누구지 아 너블리님 고맙습니다 스티커 4개 자 저렇게 싸우고 있을 땐요 왼쪽에 있는 애 때려 왼쪽에 있는 애 오 나이스 오 쟤가 통한다 오케 헤드샷 그렇지 야 칼 오케 이거 티모 티모총 나이스 됐다 지금 남아있는 애 3명밖에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숨겼어? 어 저기다 쏜다 독짐 쏜다 아아 독짐 맞았어 야 자 독짐 맞아 독짐 맞아 어 뭐야 가스가 왜 여기있어 형 지금 체력단다 파워 슛 쟤네들이 마지막 생존자 형 1대1 됐어 어 지금 1대1야 어 지금 1대1야 1대1 1대1? 어 아키오랑 형만 남았어 룬이랑 형이랑 형이랑 아키오 야 쟤 어딨어 오른쪽 오른쪽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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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오른쪽 숨었어 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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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바닥으로 쓴다 쟤 어딨지 어딨지 안되면 근접으로 가 야 쟤 근접 피가 없어 쟤 분명히 여기 근처에 있을 텐데 여기 독이 밀려오는데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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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주위를 다 봐줘 어 쟤 내가 볼 땐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? 오케이 어 아까 거기 바닥에 숨어있는 것 같아요 뒤 뒤 뒤 어 아까 거기 있잖아 아 여기? 어 그 바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가 다른 데도 계속 볼게 어 여기 지금 딱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나는 저 뒤에 숨어있나? 어 밑에 밑에 템있다 아 내가 먹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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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먹어 아아아아 무슨 붕대도 하나 안 들고 다녀 이것들 어 어 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쿠쿠리 쿠쿠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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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얘 도대체 어디 있는거지? 난 난 대체로 뒤로 봐줄게 형 앞을 봐 알았어 어 무전기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야 너 어딨어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이쪽이쪽 오케이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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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총이야 나는 독침쌌어 독뎀으로 죽인거야? 어 바람총이지 바람총 아 지렸다 어 지렸어 역시 어부지리샷 아 어부지리샷 완벽했어요 튜토리얼 이후에 바로 첫번째 판부터 1등을 달성하는 마문족입니다 사즈가 사즈가 룬라엘몽 어 역시 생존게임은 이분과 함께라면 어 완전 꿀잼 아 수고하셨습니다 완전 꿀잼 대꿀잼 어 관전도 꿀잼이야 관전이 거의 눈알공유 지렴